조금 전에 팩 레이어에서 교육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. 보통 개들은 리더계가 자신한테 오면은 자리를 비켜줍니다. 그게 리더십을 체크하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제가 발로 비키라고 신호를 한번 줘보겠습니다. 어떤 태도로 변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. 확 비켜버리죠. 약간 으르렁하지만 미티게이트 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. 입질에서 이렇게 으르렁하면서 자리를 확 비켜주는 것은 완화된 행동입니다. 봐볼게요. 그냥 쓱 피해 주죠. 이게 리더십에 대한 팔로우십 행동입니다. 개들이. 비켜. 이렇게 해라. 이제 아까는 입질을 했는데 지금은 으르렁 되면서 삭 비켜줍니다. 그 다음에 서브미시브한 행동을 저한테 보여주고 있어요. 수고했어. 좀 좀 마음 좀 놔라. 은시큐한 지금 표정 같아요. 수고해요. 수고하